오.. 이때부터 이미 리사님 춤을 업? 이거.. 이거.. 아.. 떨블린거죠.. 근데 진짜 그.. 헤이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부고 리사님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들이 진짜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막.. 안 좋은 말들 보면 되게 기억에 강렬하게 남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진짜 상처를 엄청 받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오늘 볼 영상은 리사님의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리사 다큐멘터리 싫어하는 거 궁금하다 이게 완전.. 리사님의 어렸을 때 모습부터 어떻게 오디션을 보고 어떻게 발작이 됐고 어떻게 데뷔를 하고 월드스타까지 올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롱롱롱롱 롱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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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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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감동적으로 시작을 하네요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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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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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때 리사 님이에요?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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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즌은 엄청나요 러버 파이섬만 응 응 뭔가요? 오 이때부터 이미 리사님 춤은 무거워? 무거워? 똥 물릴 거잖아 리사님이 월드스타와 대교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좀 타고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능이 리사님이 월드스타와 대교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아 귀여워 아기 리사네요 와 진짜 어린 나이에 연습생 했구나 저거 애들이 너무 흐릴았다 아기 리사inform사 아기 리사inform사 따라서 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 리사드범에 일어난 것 같다 하니 리사부 아기는 면쪽에 먹었죠 와.. 진짜 유연하시다 저 처음 왔을 때 의사소통 하나도 안 했어 그치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집 회사에서 저랑 영어로 쓰지 말래요 한국어 빨리 늘어야 돼가지고 왜 영어로 쓰지 말라고 그래? 한국어가 되게 어려워요 외국인들한테는 데뷔 쇼케이스의 주인공 YG 신인그룹 블랙핑크를 소개합니다 힘든 연습생 생활에 걸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네요 19살때 데뷔를 하셨구나 아 진짜 블랙핑크 처음에 데뷔했을 때 대박이었죠 엄청난 대형 신인이 나왔다 그래서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리타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온 멤버들과 데뷔를 하게 되어서 너무 떨리게 기대돼요 she has that million dollar smile she just has this glow, she has this energy, she has this charm and it just comes out at you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요 리사님 웃는 거 보면 보는 사람도 너무 행복해져요 아 그 힘든 기간을 거치고 타지에서 고생을 하고 데뷔까지 성공을 했네요 about you from the images that you cannot take your eyes off you cannot take your eyes off from the images of the image that she is on stage 리사할 수 없어 리사 할 수 없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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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을 리사 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이 that you cannot take your eyes off of her when she's on stage Lee사 할 수 없는 것 진짜 미사님은 무대 위에서 너무 빛나요 진짜 너무 빛나는 사람이에요 데뷔하고 나서 활동하면서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방금 정보대 수와렛 댄스 스타일이 개좋았는데 너무 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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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명품 브랜드에 참석까지 하셔서 정말 빛나요 이번에는 이 리사의 mi 다가서 내 fark은 미션 차가운 냐 finishing 리선님 너무 예쁘다 리사가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반전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무대 밖에서는 되게 귀여우신데 무대목 올라가면 완전 사람이 바뀌어서 엄청난 퍼스를 뽑잖아요 워우웅 하고 매워 랩가 너무 좋아요 랩는 너무 예쁜 랩가 너무 예쁘고 나 진짜 그래서 리사, 엘리스, 호빙, 엘리스, 호빙 그녀가 시작됐어요 리사의 가장 큰 팝스타들인 것 같아요 완전 스타가 되어버렸네요 리사는 정치하는 도심이 많죠 리사는 평화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는jam게 해주세요 리사는 원피하지 않는다 리사는 개인적으로 대상에 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리사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당체사여 리사는 한정으로 형에게서itan입니다 리사는 안으로가 이쁘다 Thank you. 인터뷰에서 너와서 이런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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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앞을 닿는 사람들은 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팬분들이 이제 다 해시태그 해가지고 리스펙트 이사라고 해가지고 응원을 해주셨네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리서 님이 뭔가 그렇게 밉다고 앞을 쓰고 막 아이고 이 때 진짜 힘들었겠다 와 이 때 진짜 힘들었겠다 팬분들 막 맞췄어요 리서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아아 맞네 이랬는데 아 어떻게 알았지 역시 팬들은 빨라 이 väl insurance 우리 여사 님 울어 엔 Huh 제 새로 밖에는 매일 시원하고 어떻게 배우는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뭐로 태어나고 싶어? 그냥 나 와 이 말 진짜 좀 짠하다 그냥 근데 진짜 그 헤이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부고 이사님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들이 진짜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막 안 좋은 말들 보면 되게 기억에 강렬하게 남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진짜 상처를 엄청 받는데 이사야 더운데 힘드셔서 잘하고 있어 이사야 더 잘하고 있어 얼른 돌아와서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랑이 웃는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더 잘하고 있어 여러분이 자신이 너무 존경하고 소중하게 도움이 되어야 돼 여러분은 지금 계속 존경하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어 여러분이 잘하는 거 보게 돼 It's okay. We'll take care of this stuff. 가커크티 하이 에너지 지니까 부앗라오 멤버분들이 옆에서 엄청나게 챙겨주시네요. 뱀물만 롱래 강라오 좀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너무 따뜻한 일 같아요. 가끔씩 너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옆에서 하는 게 말도 잘 들어주고 리사야! 우리의 강렬성 스타 다시 많이 바라게 리사가 있어서 내가 이 정도로 잘 버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진짜 없었으면 진짜 허전했을 것 같아요. 착하자마자 원래 엄마는 문자를 할 거예요. 엄마한테 연락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고프니까 이렇게 서파이즈였구나. 내가 전혀 이해가 되구요. ! 우리의 강렬성에 대한 어머니 우수 어머니 부모님은 얼마 걱정도 못했어요. 타사 친해져서 고생하는데 좀 힘들어하고 하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되게 멋지고 예쁘신 것 같아요 아버님 아까 보니까 키가 엄청 크시던데요 매일 저녁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꾸멕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돌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그녀가 정말 진정한 로셔러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 ~~ ~~ ~~ ~~ ~~ ~~ ~~ ~~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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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